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 그리고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미누쌤입니다 자 팍팍한 기말고사 데뷔중이신 고1분들 잠깐만 여기 모여서 쌤하고 잠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물론 저만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저만 하지만 여러분 댓글이나 이런걸 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좀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월 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12월 첫째 주 빠른 학교들은 그 다음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보시는데요 이게 연말이고 좀 학교도 지금 이제 고3 선배들이 좀 이렇게 학교에서 잘 안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학교가 좀 허전한 느낌도 좀 들고 좀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좀 그냥 아무런 약간 목적의식 없이 그냥 책만 이렇게 보는 둥마둥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 그리고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학습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캐스트를 촬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질문을 한 5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여러분 예스 노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2학기 기말 대비를 하는데 방향성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여기서 조금 연속적으로 실패를 맛본 친구들이 2학기 기말 대비를 하는데 좀 방향성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 이미 1학년 끝났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예스 노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좀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2학년이 되면 아 2학년 되면 열심히 하겠지 라고 혹시 밀어놓고 있진 않은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스 노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영어 과목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 나에게 영어 과목이 엄청 중요하지 않아 발목 잡을 것 같진 않아 내가 영어 때문에 뭔가 망할 것 같고 발목이 잡힐 것 같진 않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진 않은지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1학년 여러분들 한 해를 거쳐오면서 네 번의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3월 6월 9월 그 다음에 올해는 10월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 네 번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정성 들여서 내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예스 노로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어를 단어만 알면 된다 영어를 단어만 알면 된다 단어만 암기하면 나의 영어는 앞으로 탄탄대로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예스 노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좀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의 개수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해야 될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추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질문 중에 모두 예스가 나왔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죠 그냥 1학년 그냥 통으로 버린 거에 가까운 그치? 약간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라는 이 하나의 토시 하나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진 않아요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 중에서 영어, 내가 지금 뭐 영어가 됐든 어떤 다른 과목이 됐든 2학년 되면 하겠지라는 막연함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일단 내가 뭔가 해가 바뀌고 이제 2학년 교실에 딱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2학년에 공부해야 되는 실진이 딱 다가오면은 그때 되면 할 거야 아니 하겠지 아니 설마 나도 사람인데 내가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바뀌겠지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절대 바뀌진 않아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일단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섯 가지 질문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온 친구들은 이제 뭐 공부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여러분은 이 2주, 3주 남은 기말고사 여기서부터 좀 불태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공부를 물론 2주, 3주 불태웠을 때 성적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중학교 때 2, 3주 벼락치기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점수 어느 정도 80점대 나오고 90점대 나오니까 나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하면 해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음 고등학교 여러분 지금 뭐 해봐서 알잖아요 일단 상대평가고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뭐 시험 대비가 있으면 한 달이면 한 달, 뭐 진짜 길게면 두 달 그리고 또는 진짜 1년 내내 공부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쭉 해왔던 친구들을 단기간에 2, 3주에 여러분들의 공부 불태움으로 뭔가 뒤집을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의 뭐 시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화 가능한 그런 정도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2, 3주에다가 좀 열심히 해봤던 경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후회가 없지 그러니까 후회가 없을 수는 없죠 결과가 나쁘면 당연히 후회는 따라오지만 그 후회를 좀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아 그래도 내가 2, 3주 동안 이 정도 이 과목을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여기 관련된 문제들은 나 되게 잘 풀었네 라고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그치? 여러분들 나름이라는 말 그쵸? 잘 좋아하잖아 그치? 선생님 맨날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데 나가면 숙제했어? 하면은 뭐 해가지고 뭐 했어요? 해서 좀 봤는데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아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약간 이런 반응들 볼 때마다 나름이라는 말에 선생님이 노이로제 걸릴 것 같거든? 근데 나름 열심히 해서 정말 나에게 뿌듯할 정도로 남은 2주, 3주 정도 남은 시험기간 뿌듯하게 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나름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져와 본 경험이 여러분들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돼요 이게 2학년 때가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2학년 때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은 2학년 돼서도 똑같아 공부하는 방법 몰라 시험 대비 때 다른 친구들 다니니까 학원 가고 인강 듣고 뭐 한다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하긴 하는데요 그냥 그거 흉내 내는 거예요 내 걸로 가져오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인 자세로 남은 2주 동안만 갑자기 진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아가 보자 알겠죠? 방 딱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 나 오늘 진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어머님이 웃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정신 차렸네 근데 얼마나 갈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단 해보고 정말 나 스스로에게 좀 따뜻하게 공부를 좀 해보셔서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공부했던 경험치가 되고 공부했던 습관으로 여러분 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꿔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아니면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공부하는 자세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약간 이런 것들은 남이 해줄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좀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 치면 단어장을 외우겠다 아니면 본문에 여러분 시험법에 있는 것들 본문 해석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해보겠다 그 안에서 내가 문장 구조를 파악해보겠다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들 중에서 5개 다는 아니더라도 한 3, 4개 정도가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얘들아 좀 구문독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구문독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안 해도 좋긴 한데 웬만하면 선생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영어에 대해서 내가 발목을 안 잡힐 것 같다 그리고 단어만 알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좀 구문독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학년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학년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여러분 문장들도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또는 모의고사 지문들을 보면은 소재들이 좀 많이 복잡해질 거야 지금은 여러분 1학년 때 모의고사 봤던 거 1학년 때 교과서 봤던 거 내용 보면은 한눈에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2학년 되고 여러분들 또 나중에 결국 3학년까지 목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아는 단어들 문장이 길어지고 이렇게 쓸 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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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면은 100% 지문의 이해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구문독해 같은 것들을 하면서 구문독해라고 하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문장들을 정독을 해보는 겁니다 문장들을 정독을 해보는 건데 그 정독하는 습관들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서 내가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마치 국어 지문처럼 이해가 줄게 돼야 돼 들어와야 됩니다 해석을 하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들 몇 개만 파악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학년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서 지문들이 더 길어지고 그 다음 문장들도 더 길어지고 그 다음 소재들이 더 복잡해질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문독해 그쵸? 정독하는 연습 그것들을 꼭 진짜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정말 누구보다 잘 잡아줄 수 있거든 알겠지? 문장들 끊어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법들도 있지만 그런 문법들 중에서 우리에게 진짜 고등학교 시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해석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어법 개념들을 적용을 하는 방법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지문이나 또는 모의고사 지문들로 내신 대비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나와지는 어떤 문제는 더 여러분들 뭐 좀 정형화된 패턴들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부담감을 낮출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좀 해보시고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좀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다 선생님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아까 질문 다섯 개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예스가 나온 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랑 선생님하고 얘들아 겨울방학 때 유형독해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음 이게 문제 그러니까 해석 문제 없고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해볼 만한 영어 그래도 내가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예스의 개수가 적겠죠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문제풀이 한번 조금 여러분 하는 거 잡아줄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모의고사가 이제 고1 때 이제 봤을 때 시간 부족을 느껴봤던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30번 때 풀고 있는데 내가 지문을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가 뒷부분의 문제를 조금 대충 풀었더니 여기 부분에서 틀린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것이 나에게 조금 점수의 하락을 가져왔다 라는 여러분들의 좀 그 문제거리가 하나 생기게 된다면 선생님하고 유형별로 지문 문제 유형별로 좀 풀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글이 하나가 있으면 사람의 성격상 위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나가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지문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보통 본능인데요 글이 있을 때 선생님도 그렇지 글이 하나 써져 있으면 위에서부터 보고 싶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글을 읽고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뒤돌아 서면 끝인 뭐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의 말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의 문단 하나를 구성을 하고 추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문제풀이에 더 좀 집중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력을 조금 더 키워주셔야 돼요 이제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논리력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형독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단어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 저 해석도 어느 정도 해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도 괜찮게 해왔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 단어가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 지금부터 단어를 이제 또 외우시게 될 텐데 외울 때 얘들아 단어 뜻을 좀 늘려주세요 음 단어 뜻을 늘려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단어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보면 한 단어 뜻만 외운다 그치?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단어도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단어 뜻이 진짜 여러 개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보통 들여주는 게 리스펙트라는 단어인데 리스펙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이건 영어 공부를 안 했던 친구도 아 존경? 아 리스펙트? 이렇게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리스펙트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해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관점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지 못하면은 해석은 갑자기 다 산으로 튑니다 그리고 그 쉬운 단어가 여러분들의 배반을 했을 때 그 쉬운 단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뜻으로 여러분들의 배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쉬운 단어에 속아서 지문의 흐름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돼요 분명히 여기서 이 단어가 있으니까 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닐까? 라고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 다른 뜻이었던 거야 가장 믿었던 내가 알았던 쉬운 단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타격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장은 꼭 새 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새 거를 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친구들이 단어장은 다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개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초등학교 때 뭐 어떤 그런 단어장들 빼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필수 단어장이나 아니면 뭐 수능 단어장이나 뭐가 됐든 단어장은 한 두세 개씩 가지고 계신데 그 단어장들을 보시면서 이제 아는 것들은 한 번 점검하면서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여러분 내가 몰랐었던 오 이 단어 이 뜻이 있다고? 그것들도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뜻이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만 그래도 좀 알고 가고 싶은데 어떤 거 우선순위로 외워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면은 선생님이 그거는 단어들에 대해서 딱 우선순위 딱 정해줄게요 알겠죠? 이건 내가 단어 강좌를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팁입니다 누구보다 선생님이 얘들아 모의고사 지문들이 정말 많이 받고 정말 올해 좀 그 올림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1, 고2 강좌를 하면서요 총 한 120강 정도 총합 120강 정도의 강좌를 하다 보니까 지문들의 도가 텄습니다 원래 이제 봤었던 지문들은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단어들에는 활용들도 선생님이 딱 맥을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얘들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쵸? 조연이 없을 수는 없어요 조연이 중요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시중에 있어서 내가 굳이 조연을 하겠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나도 주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주연이 됐으면 좋겠는 그쵸? 그런 바람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쵸? 좀 주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겨울방학 기말고사 끝나면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즌 잘 마무리 하시면서 그리고 겨울방학 시즌까지 좀 알차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민호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호쌤이었습니다